꼭 오셨어야 하는 이유, 누구십니까? 그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이완영 부지사께서 용기내주셔서 정확히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주셨지 않습니까?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검찰의 우도한 조작 수사를 어떻게 대응해나가서 밝히는 데 우리 당이 앞장설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됩니다. 저희 검찰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다, 평당무기하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은 그게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특히나 그런 면담실이나 이런 데서는 CCTV나 이런 게 없습니다.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실은 안에 있었던 당사자들만 입만 함구하면 그거를 객관적으로 밝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이완영 부지사께서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하게 그게 장소가 어디고 어떤 게 그것보다는 일단은 진술 조작이나 해유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. 이완영 부지사께서 특히나 했던 말이 자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는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그때 경기도청에 없었고 여의도에 아마 행사가 있어서 갔었을 겁니다. 그 날짜를 이완영 부지사가 알고서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협조했다는 말을 보면 그게 이완영 부지사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. 그럼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.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? 정말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스티비나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텐데요. 지금 그 부분은 일단 객관적으로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고 다만 이완영 부지사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그 날짜가 오히려 이완영 부지사가 그 날짜에 이재명 대표가 현장이 없었음을 알고서 어쩔 수 없이 그 날짜를 택했다라는 진술이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. 굳이 그 날짜를 특정했고 또 이완영 부지사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그 날짜를 알기 위해서 변호 같이 동석했던 변호인에게 그 날짜 이완영 부지사가 이재명 그 당시 부지사가 이제 도청에 없던 시간을 좀 특정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날짜를 받아서 이제 그 날짜로 진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완영 부지사가 어떻게 보면 뭐 끌려다녔을 수도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이재명 대표님을 위해서 그런 날짜를 좀 선택하면서 그렇게 좀 피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저희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.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앞으로의 각오. 솔직하게 해도 되나요? 네 솔직하게 하셔도 됩니다. 너무 유명해져서 어깨가 무겁습니다. 말 한마디 행동 하나의 그 무게감을 참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. 정말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하면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고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